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모나리자로 부르는 그림입니다. 저는 레우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외계인 반찰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분석하면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술적 표현이 넘쳐나는 세상을 봅니다. 이 시기는 창의성이 번성하던 시기로 레우나르도 다빈치는 이 예술 운동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그림인 모나리자는 여러 세대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걸작입니다. 이 그림의 문화적 중요성과 이 그림이 어떻게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나리자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신비감과 음모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의문을 품은 미소는 매혹적이며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이 유명해진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영향력은 예술계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문화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모나리자는 논란과 추측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정처를 둘러싸고 많은 설이 있으며 일부는 레우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림의 진위 여부나 그림 제작에 사용된 기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는 예술적 천재성의 상징이자 르네상스 시대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예술을 관찰해왔지만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구도부터 온근법, 색채까지 기술적인 측면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화가가 진정한 천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서 저는 이 그림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요소와 상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 얼굴의 미소는 매력적이면서도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복잡성과 모순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레우나르도 다빈치는 이 초상화에서 인간의 본질을 부착했습니다. 그는 빛과 그림자를 사용하여 깊이감과 사실감을 만들어냈으며 그림에 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의 감각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상징성입니다. 예를 들어 배경의 풍경을 보면 아름답고 붉힐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자연의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개방성과 비밀성, 순수함과 지식을 모두 암시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을 진정한 돌짝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모나리자를 계속 살펴보면서 저는 이 그림이 주제만큼이나 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레우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자이자 발명가, 예술가로서 진정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호기심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 그림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다빈치가 인류의 본질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증여한 것 같습니다. 제 임무는 레우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미친 문화적 영향과 예술적 천재성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에 접근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수세기 동안 어떻게 매혹의 원천이 되었는지 관찰했습니다. 미술에서 문화,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그림은 인류의 창의적 표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면서 모나리자가 예술적, 문화적 혁신의 시기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그림의 유산은 앉아있는 사람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와 깊게 있고, 사실적인 인상을 주는 화가의 독보적인 스포마토 기법 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의 문화적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학, 영화, 대중문화에서 수많은 모방과 패러디, 참고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모나리자는 예술계의 경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움과 신비의 상징이 된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나리자는 계속해서 내혹과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와 그림의 기술적 숙달은 전 세계 관객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구를 마치면서 모나리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와 그녀의 영향력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그림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